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할 주제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갈 것이며 가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나는 초딩 때 아니면 중학교 때로 돌아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재밌게 놀았어 철닥선이 없는 말이지만 그때 그냥 가족들 엄마 아빠하고 동생하고 오빠하고 되게 부대끼며 살면서 되게 행복했던 시절 같아 생각해보면 근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때로 그래서 한 번 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리고 내가 입문계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한번 실업계를 한번 가보고 싶어 왜냐하면 안 가봤기 때문에 한 번 안 가본 것에 대한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실업계 나오면 일단 취직반에 대부분 가잖아 그래서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대학을 갔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입문계는 어쨌든 대학을 가려고 가는 거잖아 근데 약간 나는 좀 어중간하게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다시 입문계를 가고 싶진 않고 돌아가도 실업계를 가서 뭔가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여보는?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사실 지금이 제일 좋고 그럼 내가 뭐 하세요? 나도 지금 좋아 지금이 제일 좋아 과거가 나빴다는 건 아닌데 굳이 과거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살고 싶진 않아 아니 근데 그랬잖아 대학교를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을 한 적 있잖아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지 뭐 로또 번호를 알아서 그 번호로 로또를 산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과거로 돌아가서 산다거나 실제로 내가 대학생 때 비트코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관심이라도 좀 더 가지고 구입을 해볼걸 이런 거는 앞서 말한 로또 번호 얘기랑 똑같은 맥락이지 뭔가 한 방을 노려보겠다 조상님이 일러주신 것 같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고 고등학교 진로에 대해서도 나는 실업계를 나왔거든 실업계 나온 것도 되게 잘하는 선택 같아 오히려 잘 갔지 대학교도 오히려 잘 간 것 같아 실업계를 나와서 오히려 잘 간 것 같기도 하고 나의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 후회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계속 과거가 되잖아 1초 전 1초 전 1초 전 이렇게 계속 과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10년 후 10년 후면 내가 지금 33살이니까 43살의 나지 43살의 내가 10년 전에 나한테 33살의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10년 전에 나 23살의 나한테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뭐 대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하겠지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그냥 그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을 해줄 것 같아 그래서 43살에 나도 지금의 나한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라 그러다 보면 후회 없게 지나가고 말아버리잖아 제일 젊은 날에 내가 오늘이 제일 젊으니까 그리고 20년 후에 나 53살에 내가 33살에 나한테 가지는 느낌은 그게 더 간절해질 거고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죽기 전에 내가 지금의 나한테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야 너 이렇게 젊은데 지금 이러고 있어? 이렇게 감사한 줄 모르고 너 나는 지금 내일 죽는데 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줄 모르고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옆에 마누라도 살아있고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고양이들도 살아있고 얼마나 감사해 더 이뻐해 이럴 거 같아 아이 갑자기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는 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그래서 과거를 그렇게 걱정하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내가 너무 무료하고 지루해지는 거 같고 내 삶이 의미 없는 거 같고 이럴 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면 일깨워지지 내가 너 보기 싫고 이럴 때 고양이들도 너무 귀찮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막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고마워지더라고 지금 내 하루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오히려 미래의 내가 과거의 지금 현재의 나한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에 충실해라네 결론은 음... 끝이야? 끝, 그럼요 끝